신뢰가 전부다 평생 주석될 좋은 평판 만들기 신뢰가 신뢰가 전부다 라고 했네요 신뢰가 전부다 특히 김대영 제음인데 저자 김대영은 평판을 조재로 한 저작물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 15년간 국내 주요학술지에 실린 평판 관련 논문 145편을 분석해서 평판 분야의 국내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라는 논문을 썼다 또 기업 평판을 들은 평판이 전부다 를 주제로 품격이 전부다 라는 책도 폈다 1995년 매일경제에 입사해서 경제부 국제부 산업부 정치부 사회부 등에서 일했다 도쿄 특파원 중소기업부장 유통경제부장을 거쳐서 현재 금융부장을 맡고 있다 고리들 경영학과와 일본 대학원, 세이대 대학원, 동국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도쿄 특파원 때는 한일 양국의 정치적의 주도자들을 초통해서 매경 도쿄 포럼을 개직했다 후쿠다 여수 전 일본 총리, 혼다 사장과 유니클로 회장 등 정직의 인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개인 평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2012년 정치부 차장으로 뒤선 후보 등 주요 정치인들을 접하고 그 후에 산업계와 금융계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시유와 평판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혔다 저것으로는 평판이 전부다, 품격이 전부다 명품 마케팅, 뜨는 마케팅으로 승부하라 1등 기업의 비밀, 재계 3세대, 해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내려온 눈을 이렇게 해서 평판이 모두다 신뢰가 모두다 그래서 갑질 사회에서 더욱 빛나는 개인 평판은 재벌 3세 오는 갑질이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조현민 대현항공정무가 광고지행사 직원에게 던졌다는 음료수와 물컵이 쓰나미 되어서 대현항공 청소 일과를 뒤접었다 경찰관세청, 국토교통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칠국관리당국 등의 전방위적인 조사를 보셨다 당조 폭언과 폭행에 대한 수사는 탈세, 밀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의 혐의로까지 확대 뿐만 아니라 대현항공 직원 중심의 조회장 퇴진과 한진그룹 계열사의 모든 이렇게 전체로 관계 학교 인하대까지도 참 고원어들의 실수가 이렇게 크게 작용해버리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죠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그런데요 신뢰가 전부다 김대영 재벌삼세 이렇게 물컵 갑질 후에 며칠 사이에 3천억의 주가 폭락이 일었고 또 조현나 대한항공사장의 땅콩 회항 후에 3년 3개월 만에 비후위난 일이 벌어진 것이 이 물컵 사건이다. 5년간의 카드내역 조사부의 회장의 사과 또 조현아 자매의 퇴임 이렇게 읽어졌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결정적인 실수는 최선을 내렸던 정의로의 SNS 능력없으면 니네 부모나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뭐 그런 말을 했는지 군인들의 분노가 일어났다 재벌삼세 최우선 동무 올바른 태도 일정 능력이라고 곱셈으로 표기를 했다 태도 교실의 이너머리 회장은 퇴직금 전액을 대학에 기부했다 이너머리는 파나소닉 회장 혼다 소이치로에 이어서 3위 이들은 모두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인에게 넘겨 기업이 창성하게 했다는 거죠 또 경북의 경주 최부자집은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300년간 부를 승계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츠 그러니까 이 나눔을 실천했다는 거지 수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빙국한 사람들을 찾아봤다는 거지 신뢰가 전부다 어디서든 갑질은 건물이다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라는 이렇게 식당 알바생에게 티셔츠에 새긴 식당 주민에게 베레의 문구가 이렇게 참 떴다는 거죠 반말로 주문을 하시면 반말로 주문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람 따위는 되었으니 약은 소당이나 주세요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화제가 된 책 제목이다 보람이다 이 회사를 위해서는 어쨌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고객은 왕이다 이 말은 비난받는 직원이 해명도 못하고 극단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현대카드에서는 성희롱이나 인격모독 등등의 건 두 차례 경고에 일방으로 전화를 끊게 하고 그러자 직원 이정률이 낮아졌다 그래서 직원들도 회사와 동참하지만 회사에 또 현신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회사의 배려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객의 왕이라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서로 인격자로서 중요성을 갖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신뢰가 전부다 그래서 고려대 미투 운동이 불러온 바람 또 좋은 평범한 수많은 선행이 필요하나 그것을 잃는 것은 한 번의 잘못이면 벤자민 플랭크는 그렇게 말했군요 한 번의 잘못 미투 이런 일일이 우월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성인 상대방을 지배하는 그런 행동 성공한 남자들 가운데서는 보상순위로 성적인 일탈이 관대해지는 경우가 있다 CEO 성스캔들 과학일의 2017년의 모 프랜차이즈 치킨의 불매 파동은 장갑주가 여비서를 선추행한 장면이 CCTV에 찍혀서 여비서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그는 몇 줄이 반투망 난 그래서 가명주들이 항의를 하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미국의 차량 공유기업인 우보에서도 성스캔들이 있자 우보를 지우자라는 운동들이 있고 결국은 공동창업자 결론이기 사임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또 평범한은 입사 후에 1년 안에 결판한다는 내용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톨스토이 자신과 직업부터 분석하자 사람 일 궁합이 중요하다 직장인의 기본은 호렌소 일본어 구호복창 시금치 의미지만 외부기 쉽게 보고 보고 연락 상담 이렇게 늘 관계를 한다는 거죠 네트워크의 시스템 사업 등등에서는 이런 것들이 연락 상담 대화 이런게 중요하죠 직장은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 연락도 빠른 소통이다 대응이다 상담도 혼자서의 처리는 안 된다 슈퍼맨이 아니다 회사에서는 싸우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 정치력은 협상력이다 상대방은 제거하기 위한 경쟁이라면 결코 영롱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가 전부다 관계정심 그래서 가사부면을 참고로 좌표는 성과 중시 우표는 관계 중시 지금은 디지털 평판 시대다 앞으로 할 행동으로 평판은 싸울 수는 없다 공유 경제가 몰고 온 평판 패러다임의 변화 찬양 공유도 평판이 중요하다 평판 점수는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SNS는 최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라 만약에 당신이 브랜드가 아니면 당신은 이론품이다 습득형과 성장지향형만이 살아남는다 신미학자 할버스는 일등이 아닌 인류를 지향하라 남의 나를 좋아하도록 하는 것보다 싫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수도 뭐 제대로 하는 거 없네 뭐 이런 차이가 되어진다 라는 거죠 이게 나빠지면 그렇게 말표현들이 그렇다 신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래서 신뢰라는 거 평판이라는 거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요즘 시스템 사업에 특히 중시해야 될 내용을 김대영 특파원이 이렇게 글을 기록했습니다